홍학의 자리 정혜연 작가의 그렇게 살아간다 1장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잠에서 어렴풋이 깨어나기도 전 그것은 내 발목을 잡아 움켜쥐었다 그게 뭔지 확인하기도 전에 나는 반사적으로 잡힌 두 다리 중 오른쪽 다리를 허우적거렸다 순간 그것이 웃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내 오른쪽 다리가 하늘로 불쑥 치켜 들어올려졌다 벌어진 내 다리 사이로 덮은 이불 아래에서 그것이 얼굴을 불쑥 내밀었다 지방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늘어진 피부만 간신히 덮어놓은 사람 얼굴 같은 푹 꺼진 양 볼과 툭 붉어진 광대뼈 그리고 무언가로 파는 듯 텅 빈 동공 그건 두 달 전 죽은 내 아버지였다 같이 가자 같이 가 나는 온몸을 비틀고 다리를 내져오며 아버지를 떨쳐내려 했다 목이 막힌 것처럼 비명은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기괴한 소리가 목을 죄이는 것만 같았다 내가 바르작거리면 거릴수록 아버지는 내 몸 위로 더 기어올랐다 뼈밖에 남지 않은 시커먼 두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아버지는 나를 침대 아래로 당겨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 엄청난 힘이었다 난 그대로 따라가선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온몸에 힘을 다해 소리를 내질렀다 비명이 터져나온 순간 나는 눈을 번쩍 떴다 사위가 휘휘했다 날 끌어내리려던 그 존재는 이제 없었다 천장을 올려다본 후에야 내가 아직 내 방에 누워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이불이 바닥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거칠게 숨을 토하고 그 소리를 내 귀로 들으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꿈이었다 펄떡거리는 심장을 가라앉히며 잠시 귀를 기울였다 다행히 옆방의 엄마는 깨지 않은 것 같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엄마는 불면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잠들지 못해 괴로워하는 날들이 자주 이어졌다 엄마가 내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지금은 잠들어 있는 게 맞다 그런 엄마의 잠을 깨울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식도암이었다 처음 수술을 받기 전 의사선생님은 식도암 환자의 수술 후 5년 생존 확률이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5년을 생존한다 해도 완치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고 했다 좁아진 식도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서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환자가 많다고 경고했다 그렇다고 수술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이대로 두면 식도의 암이 커져 더 이상 먹지도 못한 채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25%의 확률 안에 들어 7년을 살다 돌아가셨다 좋은 죽음은 아니었다 7년 내내 아버지는 수술 이후 좁아진 식도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침대 생활만 하다 돌아가셨다 그런 아버지의 7년은 생명과의 전쟁과 다르지 않았다 차라리 수술을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의미 없는 생각과 7년을 내내 싸워야 했다 아버지는 먹는 것 자체를 고통스러워 했다 걸핏하면 음식이 좁아진 식도에 걸려 뱉어지지도 삼켜지지도 않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 쳐야만 했다 나 같아도 그 정도가 되면 식사 시간이 공포스러울 것 같았다 입맛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자주 식사를 거부했다 그렇다고 보호자로서 그냥 둘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었다 식사 문제로 아버지와 싸우는 날이 많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잘 잊히지 않는다 억지로라도 먹어야 사는 게 아니냐며 그날도 먹는 문제로 싸웠기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하루가 끝날 거라 생각했던 날이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아버지 호흡에 문제가 생겼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며 가슴을 터져라 때렸다 곧장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을 때 자다 불려 나온 듯 머리가 부수수하던 의사는 아버지에게는 이틀도 남지 않았다고 했다 가족들을 부르라고 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아 고장난 컴퓨터처럼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있었다 1인실로 올라갔다 임종을 기다리는 환자는 다른 환자들과 같은 방을 쓸 수 없었다 병실에 들어간 아버지는 가끔 몇 마디를 했지만 몇 시간도 되지 않아 혼수 상태로 빠져들었다 호흡기를 꼈다 아직도 그 푸푸하던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가르랑거리는 가래소리가 또 날 괴롭혔다 석션을 부탁했지만 아버지의 호흡을 힘들게 하는 가래는 결국 나오지 않았다 온 가족이 모였다 오빠는 급하게 서울에서 내려왔다 언니도 놀란 얼굴로 병실에 달려들었다 이미 혼수상태에 빠진 아버지를 붙잡고 서럽게도 울었다 나는 지쳐있었다 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 옆을 온 가족이 지켰다 식사 때가 되면 오빠가 밖에서 음식을 사들고 왔다 죽어가는 아버지 옆에서 살겠다고 먹어야 하는 상황에 몇 번이고 목이 막혔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가 살아나길 기다리는 건지 죽기를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어 언니의 말에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틀째 의사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지막이 찾아왔다 아버지의 손가락에 끼인 산소포화도 측정기나 아버지의 몸에 연결돼 축정되고 있는 혈압의 수치가 아니더라도 엄마와 나는 아버지가 전쟁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모든 수치가 추락하듯 떨어져 내릴 때 나는 다급히 간호사실의 호출 버튼으로 손을 뻗었다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고개를 내줬었다 이제 아버지에게 평안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봤다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은 전쟁이 지나간 폐허를 떠올리게 했다 적어도 그때의 아버지는 살았을 때의 전쟁보다는 평안한 얼굴이었다 어쩌면 그때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이라도 요청했어야 했던 걸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렸던 나를 아버지는 원망했던 걸까 아니면 나의 죄책감 때문일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거의 매일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평화로운 꿈은 없었다 그건 악몽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손을 들어 말은 세수를 했다 꿈이었지만 아직도 발목에 누군가 쥐었던 느낌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핸드폰을 열어 시간을 확인하니 3시 49분 아직도 한참은 더 자야 하는 시간이다 난 같이 가자던 아버지의 쇳소리를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휘저으며 상체를 숙여 침대 밑에 떨어진 이불을 주워 올렸다 그러면서 무심결에 고개를 들었을 때 거기에 아버지가 있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빠져들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터널 같은 두 눈이 내 얼굴 바로 앞에서 날 보고 있었다 썩어 문드러진 피부들이 아래로 흘러내렸다 반은 사라져버린 입술이 나를 보며 벙긋 웃었다 에, 같이 가자 난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밀었다 아버지가 뒤로 밀쳐진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는 채 정신없이 침대 아래로 넘어지듯 굴러내려왔다 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한 채 달려서 방 밖으로 나갔다 문턱에 걸렸는지 거실로 나오기 무섭게 바닥에 넘어졌다 거실엔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거실을 가득 채운 건 어둠뿐 난 더 이상 홀로 공포를 이길 수가 없었다 엄마, 엄마 난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다 소리를 지르고 나서 내 방 쪽을 보니 거기에는 깊은 어둠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의 영혼이 사라진 것인지 내가 또 꿈을 꾼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 뜨거운 뭔가가 가슴에 폭받쳤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밤마다 이런 공포를 감내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엄마 치를 떨듯 온몸을 흔들며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끌어모아 소리를 질렀다 드디어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히 뛰어나오는 소리가 나를 안도하게 했다 안방 문이 열렸다 안방의 열린 문 안에서 희미한 불이 새어나왔다 엄마의 침대 옆 보조 등 불빛인 것 같았다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또 아버지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작은 키, 동그랗고 다정한 얼굴, 슬픔을 가득 담은 눈빛 분명히 엄마였다 왜 그래 엄마, 엄마 난 그대로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엄마는 황급히 무릎을 굽히고 앉아 날 일으켜 내 안색을 확인했다 무슨 일이야, 진혜야 아버지가 또 아버지 꿈을 꿨어 난 어깨를 들썩이며 겨우 말을 이었다 엄마는 내 등을 꼭 안았다 또 아버지 꿈을 꿨어 내 등을 감싸 안는 엄마의 손에 힘이 쥐어진다 응? 아버지 꿈을 꿨어? 응? 내 몸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에 가두어졌다 악몽은 끝나지 않는다 2장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맞은편에 앉은 의사를 나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난 한 달여간 나를 맞이하는 그의 첫 질문은 늘 같았다 나를 응시하면서 내 진료 기록이 담긴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의 움직임까지 같았다 그는 수기로 차트를 관리했다 컴퓨터는 처방을 입력할 때만 쓰는 것 같았다 그의 업무 스타일인지 아니면 정신과는 다 이런 식으로 진료하는지 궁금했다 우울증으로 정신과 병원을 다닌 지 오늘로 딱 한 달째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와 나 우리 둘만 남은 집안은 우울에 짓눌려 있었다 나도 힘들었지만 유난히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 나는 애써 요리를 하고 웃고 텔레비전을 틀었다 심각해지기 일수인 드라마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돌려 틀며 엄마의 기분을 살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땐 아픈 아버지의 기분을 맞추었고 돌아가신 뒤에는 혼자 남은 엄마의 기분을 살펴야 했다 남게 된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어쩐지 사람들은 엄마가 혼자 남았다고 늘 말했다 엄마 잘 챙겨라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럼 나는 누가 챙겨주는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2주째였던 걸로 기억한다 식사를 하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식욕이 없다거나 입맛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처음엔 목에 힘을 줘서 억지로 삼켰다 그러자 음식물들이 목구멍을 긁으며 내려가는 게 느껴졌다 물을 마시면 목구멍에 물이 얼마쯤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하수구 구멍이 좁아져 미쳐 내려가지 못한 물이 걸려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다 헛기침을 해서 빼내야만 숨을 쉬기가 편안해졌다 목감기가 걸린 거라고 그래서 목 안쪽 어딘가가 부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증상이 거기서 끝나질 않았다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다 회사에 가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집에서는 엄마와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일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두려움이 앞섰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증상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인터넷 검색부터 했다 비슷한 증상인 것 같아 반차를 쓰고 곧장 병원 응급실로 달려들었다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 닭가지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했었다 의사가 호출되어 내려왔다 그는 내 눈에 빛을 비춰 동공 반응을 확인했고 날 침대에 걸터 앉히고는 작은 쇠가 달린 막대기로 내 무릎을 쳤다 내 다리는 거기에 맞춰 위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했다 CT와 MRI를 찍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해서 또 기다렸다 벌써 며칠째 식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하자 2번이 결정되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걱정할 건 없다고 결과만 나오면 집에 가겠다고 했다 엄만 알겠다고 뭔가 필요한 건 없느냐고는 묻지 않았다 다음 날 또 다른 검사를 받았다 코로 내시경을 깊숙이 넣어 목구멍의 움직임을 보는 검사였다 내시경이 코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눈물이 줄줄 나왔다 따갑고 아팠다 그 상태로 물을 마셔보라고 했다 의사는 내시경을 통해 내 목구멍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다음은 위내시경 검사 그렇게 연거푸 검사를 받은 뒤 나온 결과는 우울증이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내 목구멍 역시 정상이라고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넣어놨으니 거기서 연락이 오면 내려가 상담을 받으라고 했다 코에 내시경을 넣은 것도 아닌데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냥 내가 불쌍했다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뭐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니다 정확히 내가 어디가 어떻게 불쌍한지도 모른 채 나는 눈물을 흘리며 진료를 받았다 약을 처방받았다 정확히 사흘 만에 발음이 제대로 나왔고 닷새째 되는 날부터는 식사도 가능해졌다 그렇게 나는 우울증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아버지 꿈을 계속 꿔요 계속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절 괴롭히거나 어제는 같이 가자고 절 계속 잡아당겼어요 내가 말하는 동안 의사는 파일에 뭔가를 적어넣었다 흘러내린 안경을 끌어올리며 그는 고개를 들었다 염색하지 않은 흰머리가 의사에게 참 잘 어울렸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면 신뢰감을 더 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한 걸까 장기적으로 투병하는 가족을 케어하던 사람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진혜 씨도 엄마와 단둘이 아버지를 병간호 해왔잖아요 결국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괴로움 같은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죄책감으로 다가와서 그런 악몽을 꾸게 만드는 거죠 난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항변하듯 말했다 다른 형제 자매들에 비해서 전 아버지한테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제가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거죠? 사실이 그랬다 따로 살고 있는 오빠와 언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집에 왔다 마른 몸을 안타까워하며 이것저것 음식을 사들였다 아버지가 잘 드시면 왠지 내가 죄책감을 가져야 했다 지금껏 내가 사들인 것이나 내가 기울인 노력들은 모두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 같았다 언니나 오빠가 그동안 뭘 했느냐고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괜히 잘 드시는 아버지가 미워지기도 했다 사실은 그나마라도 잘 드셔서 고마워해야 마땅한 일이었는데 언니와 오빠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원래대로 돌아왔다 못 먹겠다고 짜증을 부렸고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냈다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온몸에 땀을 닦고 토해내는 가래를 받아내는 일은 나의 것이었다 아 그게요 떨어져서 사는 가족들은 오히려 아버지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마음만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다음에는 그 감정들이 그리움으로 바뀌죠 그만큼 옆에 있지를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옆에 붙어있는 가족들은 다르죠 투병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화두 내게 되고 뵙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럼 오히려 돌아가신 뒤에 그런 마음들이 죄책감으로 깊게 고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떨쳐내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부인할 수 없었다 나는 아직 의사에게 말하지 않은 일이 있다 수술 후 아버지의 식도는 점점 좁아졌다 넘어가는 음식물에 따라 자연스레 연동운동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밥을 먹다 걸핏하면 음식물이 목에 걸려 고통스러워하기 일쑤였다 뱉어내지도 못하고 넘어가지도 않아서 밥상 앞에서 구역질하는 건 다반사였고 증상이 심할 때는 한 시간이 넘도록 구역질을 멈추지 못한 날도 늘어갔다 아버지는 음식 먹는 걸 점점 거부했다 먹지 못하는 병이지만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 아이러니한 병을 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지가 박약하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했었다 그러다 보니 밥상머리에서 그런 아버지와 싸우는 건 거의 매일 있는 일이었다 그때 난 기어이 그 말을 뱉고 말았다 죽더라도 먹고 죽어 그리고 아버지는 죽었다 사인은 흡인성 폐렴이었다 먹은 음식이 식도가 아닌 기관지로 넘어가 감염을 일으켜 폐렴이 온 거였다 결국 아버지는 내 말처럼 먹고 죽었다 그날 아버지한테 억지로 먹이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렇게 매일 똑같은 꿈을 꾸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짙은 죄책감을 입 밖으로 끊이지 않았다 누구라도 알게 되면 이 의사마저도 정말 너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할 것 같아서였다 하하하 그게 깊은 잠에 못 들어서 그래요 램 수면이라고 하죠 깊은 잠이 들면은 꿈도 꾸지 않게 되는데 어중간하게 잠이 들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드시는 약을 용량을 좀 더 늘려보죠 수면제도 주세요 의사는 나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러고는 다정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하하하 일단 이번에 약을 바꿔 먹어보죠 그러고서 다시 얘기하기로 합시다 그는 미소를 거두고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하긴 이 의사도 맥락 없이 하루종일 하소연만 듣고 있으면 힘들겠다 싶었다 그러고 보면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지긋지긋하다라는 표정을 내비친 것 같기도 했다 이주치약 드렸어요 이주 뒤에 봅시다 나는 묵례를 하고 일어나 진료실을 빠져나왔다 새로 처방해 준다는 그 약은 내가 끝내 말하지 못한 그 사건으로 생긴 죄책감을 줄여줄 수 있을까 밤마다 찾아오는 아버지가 사라질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아버지의 죽음을 정말로 바랐다고 하면 저 의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몹시 궁금해졌다 3장 아버지는 평생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다 젊어서는 엄마한테 자신이 버는 돈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까워했고 그래서 일부러 일을 나가지 않기도 했다 생활비가 없어 엄마가 식당에 나가자 그제야 안심을 했고 나중에 식당을 열었을 때는 가게를 하루 쉬는 것도 당신 눈치를 보게 만들었다 입맛도 까다로웠다 간혹 쉬는 날이 생겨도 손칼국수며 닭발을 삶아 짓이겨 만든 묵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게 했다 엄마 손이 거치지 않은 음식은 먹으려 들질 않았다 들어주는 엄마도 문제라는 생각을 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성화를 부리는 아버지를 엄마도 버티기 힘들겠다고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잘하자 아버지는 나에게도 다르지 않았다 내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자 월급을 어느 정도 떼어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입을 꾹 닫아 버렸다 생신 명절에는 더욱 흡족할 만한 돈을 요구했다 그런 성정이 병환 중에 좋아질 리 없었다 아버지는 가족들이 자신을 낮게 하길 바랐다 햇빛에 나가 걸으라는 의사의 말도 너무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말도 듣지 않으면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자신을 낮게 만들어 주기만을 바랐다 자신은 가만히 누워있고 가족들이 노력해서 아버지의 암을 치료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루 종일 들어 누워 엄마가 끓여다 바치는 갖가지 뿌리다린 물을 마시며 앓는 소리만 했다 텔레비전 속에 암을 이긴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하는 운동은 보지 않고 그 가족들의 희생에 대해서만 입이 마르게 칭찬을 했다 난 퇴근하고 오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심심했을 아버지를 즐겁게 만들어 드려야 했고 그것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좋아하는 식물을 사오거나 듣지도 않으면서 모으는 국악 CD를 사오는 일이었다 식도암은 고액암 이라고도 불린다 말 그대로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뜻이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 치료비와 수술비 등 병원에 들어간 돈보다 아버지의 요구 때문에 뭔가를 사들인 금액이 훨씬 상회했다 아버지는 갖고 싶은 것도 많았고 질려하는 것도 금방이었다 자식된 도리로 병든 아버지가 갖고 싶은 건 다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반이었다 병환이 깊어져 선망 증세를 앓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엄마가 집에 남자를 숨겨놨다며 온 집안을 모두 뒤엎었다 소파며 옷장이며 모두 미친 듯이 끌어냈다 그 뒤에 남자가 숨어 있다고 했다 하루 종일 거의 아무것도 못 먹는 양반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식도암의 증상이 더 심해지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뒤로 선망 증상은 더 심해졌다 엄마와 내가 하루씩 번갈아 가며 아버지를 지켜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링거줄을 다 떼고 어딘가로 사라져 엄마와 나를 절망케 했으니까 지킨다는 건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선망은 치매노인과 비슷하다 잠깐만 눈을 떼도 금방 사라진다 잠든 아버지 옆에 서서 졸음을 쫓기 위해 혼자 제자리 걸음을 하기도 했다 이틀에 한 번 자는 날이 지속됐다 회사에 가서야 나는 쉴 수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난 정말 진심으로 간호사를 불러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려고 했던 걸까 나 스스로도 그런 의문이 든다 아버지의 사망선고를 받고 나서 엄마와 나는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각자 옷을 갈아입었다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그 방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내가 주먹을 움켜쥐었던 건 슬픔이 아니라 드디어 라는 감정이었다는 걸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죄책감은 아마도 거기서 기인한 것일 터다 내가 아버지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심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에 기뻐했음을 나는 정신과 의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뭘 하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엄마가 물었다 자세한 얘기를 하긴 힘들었다 약 계속 먹으면 나아질 거래 엄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도 아버지가 꿈에 나왔다고 했지 꿈인지 가위 눌린 건지 나도 이제 모르겠어 어휴 그 놈의 영감탱이 내가 이번 주에 가서 아주 혼준을 내줄 거다 엄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주에 한 번쯤 봉안당을 찾아가고 있었다 너무 자주 가지 말라고 했건만 엄만 자연스레 점점 멀어질 거라며 웃어 보일 뿐이었다 엄마한테 아버지는 그리운 존재인 걸까 아버지의 7년이라는 긴 투병 시간 동안 엄만 대단하긴 했다 선망으로 잠을 못 이룰 때에도 엄만 아버지에게 짜증을 내지 않았다 아버지가 집을 온통 뒤엎어도 경이라서 그렇다는 말로 날 달래놓고는 묵묵히 혼자서 치웠다 더 이상 주사를 꽂을 때가 없어 정맥에 캐모포트를 심었을 때가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미음도 거의 먹지 못하는 상태라 가정 간호를 받으면서 커다란 흰색 영양제를 24시간 맞아야 했다 캐모포트에 연결된 영양제는 처음엔 쉽게 들어가지만 그것도 사람의 정맥을 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엄만 밤새도록 캐모포트 입구 쪽을 이리저리 만지면서 아버지에게 영양제가 잘 들어가게끔 하곤 했다 조금이라도 드실 수만 있다면 뭐든 만들어 바치셨다 시간이 시간이 날 때면 어떻게든 뭔가를 드시게 하려고 견과류 등 여러 음식을 갈기도 했다 아버지가 25%의 생존율을 넘어 7년까지 살았던 건 다 엄마 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오 잘 자라 밤이 되자 몇 번쯤 하품하던 엄마는 나에게 인사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와 매일 함께 쓰던 방 아직도 안방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그런 방에서 엄마는 정말 매일 괜찮은 걸까 난 문득 내 방을 바라보았다 문을 열면 시커만 어둠이 아가리를 벌리고 날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들어가기가 두려워졌다 언니가 결혼을 한 후 생긴 내 방이 이렇게 끔찍해지리라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방을 바꾼다고 해서 나아질 리 없다는 걸 나는 잘 알았다 거실에서 자도 마찬가지였다 어차피 내 고통이 죄책감에 의한 것이라면 어디를 가든 그건 날 따라오고 말 것이었다 아버지가 자던 방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두렵고 싫은데도 안으로 들어가면 잠이 드는 게 신기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의 효과가 대단한 거겠지 자기 전이라고 표시된 약을 먹으면 침대에 누워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잠에 빠졌다 거대한 거대한 무언가가 날 내리눌렀다 숨도 쉬지 못할 정도였고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어떤 남자가 뭔가를 말한다 깊은 웅덩이를 통해 들려오는 것 같은 그 소리는 무슨 뜻인지는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얼굴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형체도 보이지 않았지만 난 그게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 만다 이내 내 목이 휙 돌아간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날 이리저리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몸이 누군가에 반죽이 되는 것처럼 이리저리로 엉킨다 남자의 목소리는 그대로 들려오지만 난 정신을 차릴 수도 비명을 지를 수도 없다 자동 세체장에 맨몸으로 들어간 것처럼 알 수 없는 충격의 폭풍 속에 난 갇히고 만다 다시 몸을 일으키려고 노력한다 이를 앙다물고 거기 대항해 보려 몸에 힘을 준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것은 나를 놀리듯 내 얼굴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버린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어난다 깨어난 건지 거기서 풀려난 건지 알 수가 없다 꿈이었던 건지 정말로 가위에 눌린 채 그것에게 희롱을 당한 건지 난 잠에 들었던 건지 현실 세계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내가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다 나는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다 4장 5장 의도적으로 자기 전 먹는 약을 먹지 않았다 첫날은 그래도 잠이 왔다 기다렸다는 듯이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우리 집 마당에 땅을 파고 있었다 난 홀딱 벗겨진 채 그 옆 나무에 묶여 있었다 땅을 파던 아버지는 이따금 나를 보며 히히 웃었다 뼈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수저도 들 기운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눈을 희멀겋게 뜨고 광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다 난 엄마를 부르고 싶었지만 소리는 커다란 덩어리가 되어 목구멍을 막았다 아버지는 히히 웃을 뿐이었지만 날 묻을 생각인 것이라는 걸 꿈속에 난 명확히 알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난 이따금 몸을 흔들어 보았지만 묶여진 줄이 어찌나 단단한지 날 더욱 쬐어올 뿐이었다 이틀째 되는 날도 저 약을 역시 먹지 않았다 몸에 쌓인 약기운이 서서히 떨어지는지 잠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똑같이 아버지의 꿈을 꾸었고 온 몸이 땀에 젖도록 괴로워했다 이번에 꿈에서 아버지는 나의 손과 자신의 손을 맞대어 손가락 하나하나를 붕대로 휘감았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었다 비명을 지르고 아버지를 발로 차는 나를 아버지는 뻥 뚫어진 눈으로 바라보았다 원망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황량한 눈구멍에서 구더기가 눈물처럼 흐르는 모습이었다 아유 얼굴이 점점 더 까칠해지네 아직도 매일 악몽 꾸니 아침 식사 시간에 다시 마주 앉은 엄마는 미간을 좁히며 날 걱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난 멋쩍게 내 얼굴을 손으로 쓸었다 엄마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진 않지만 아무래도 겉으로 티나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지 뭐 병원에서는 뭐래 난 엄마와 병원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어느 어머니가 정신과 다니는 딸의 얘기를 마음 편히 들을까 싶기도 해서지만 내가 정신과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오는지 까지는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엄마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러고 보면 요즘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건 아침 식사 자리 뿐이다 식사를 마치면 나는 출근을 하고 엄마는 하루종일 집에 남는다 내가 저녁에 돌아와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티비를 틀어 놓는다 보통 일일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는 바뀌어도 원한이 있어 복수를 꿈꾸는 여주인공이 재벌을 만나 화려하게 돌아오는 패턴은 늘 비슷하다 아무런 아무런 감흥 없이 그런 드라마를 보다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요즘의 우리 일상이었다 문득 하루종일 집에 혼자 남아있어야 하는 엄마가 걱정됐다 엄마라면 나보다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함께 쓰던 방에서 혼자 잠들어야 하고 하루종일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던 집안에 혼자 남아있어야만 한다 내 힘듦 때문에 엄마를 너무 외롭게 놔둔 건 아닐까 그렇지 뭐 약은 매일 똑같아 근데 자기 전 약을 안 먹어 보려고 왜 엄마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다 차라리 자지 않는 게 더 낫겠어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봐야 더 걱정을 끼칠 뿐일 테니까 약 먹으면서 악몽이 더 심해진 것 같아서 혹시 약이 안 맞는 건가 싶고 아유 그랬다가 더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 난 대답 없이 웃으며 아직도 열기가 남아있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가득 떠서 입에 넣었다 저기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엄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조금 긴장이 됐다 엄마가 저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건 좀처럼 없는 일이니까 엄마가 아버지 침대랑 아버지 옷 같은 것들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난 화들짝 놀랐다 당연히 해야지 뭘 그런 걸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어 엄마 아버지는 투병기간 환자 침대를 안방에 들여놓았다 위에서 위산이 자꾸 올라오는 탓에 그걸 줄여보고자 상체 부분을 45도쯤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침대를 원했다 환자용 침대가 편할 것 같아 따로 구매해 들여놓았었는데 엄마는 여태 그걸 가지고 있다 이제서야 치우고 싶다는 거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새삼 아버지와 같이 살던 방으로 매번 엄마를 들여보냈던 것에 미안함이 들었다 어 진작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미리 못 챙겨서 미안해 엄마 아유 그런 말을 왜 해 저 그 헌옷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더라 거기 보내려고 그래 태우는 것도 불법이고 하니까 내가 옷 정리하는 거 같이 도와줄까 아유 아니야 엄마와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냐 정리하는 거는 엄마 혼자 찬찬히 하면 돼 알았다고 모든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한 뒤 난 출근을 했다 버스에 올라타면서 혼자 아버지 물건들을 정리할 엄마가 걱정이 됐다 하지만 한편으론 엄마 역시 아버지를 떠나보낼 시간이 어떤 의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을 먹지 않은 효과는 그날 저녁부터 나왔다 잠이 오질 않았다 누워 있어도 몸이 불편했다 왠지 몸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다가 벌떡 일어나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불면증을 앓기 전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책을 읽든지 하면 되지 왜 그냥 누워서 괴롭다고만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자체를 크게 후회하게 됐다 책을 읽으려 해도 눈에 들어오질 않았다 휴대폰에 깔린 방송 다시 보기 어플로 예능 프로그램을 보려고도 해봤지만 5분도 채 보지 못하고 꺼버렸다 난 이게 불안증이고 거의 공황상태라는 걸 비로소 알았다 그간 내가 먹은 약에는 수면유도제뿐만이 아니라 불안을 가라앉히는 약이 있었던 거다 그걸 알면서도 약을 끊었다 약을 먹지 않은 불안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전에 난 체감하지 못했던 거였다 시간이 더디갔다 시계의 1초 1초 움직임이 일일이 느껴졌다 내 몸 자체가 이렇게 불편하게 여겨진 적이 없었다 누워도 앉아도 일어서도 몸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허둥거렸다 약에 금단 증상이 있다고 설명 들었던 게 뒤늦게 떠올랐다 그동안 약이 날 진정시켜줬다는 생각에서 날 이렇게 망치고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너무 괴로워 약을 먹을까 하다가도 내 몸을 이렇게 망가뜨린 건 결국 의사라는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나는 무슨 소리인가 놀라 움직임을 멈췄다 내가 지금 공황상태라 헛소리까지 들리는 건가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잘못 들었구나 싶긴 했지만 그래도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봤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이 닫힌 안방은 조용했다 엄마라도 잘 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며 다시 방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보 이번에는 더 확실한 소리였다 소리는 안방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조심히 문을 여니 엄마는 양손을 허우적거리며 앓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문이 닫힌 탓에 잘 들리지 않았던 것 뿐이지 엄마는 악몽을 꾸고 있는 거였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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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난 허공을 허우적거리고 있는 손을 잡으며 엄마를 깨웠다 엄마는 몇 번 더 앓는 소리를 내더니 눈을 번쩍 떴다 그러고는 크게 뜬 눈으로 주변을 황황히 돌아보았다 보일 듯 말 듯 한숨을 내쉬며 엄마는 몸을 일으켰다 어 왜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있어 엄마는 도리어 나한테 물었다 엄마 악몽 꾼 거 아냐 막 앓는 소리 하고 그랬어 엄마는 머리를 쓸어넘겼다 이마가 땀으로 번들거리는 걸 엄만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아유 아닌데 그냥 잤는데 잠겨래 헛소리 했나보다 엄마 때문에 너까지 깼어 차마 자지 못했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냥 얼버무렸다 아니 뭐 악몽 꾼 거 아니면 됐고 난 엄마의 침대에서 일어섰다 엄만 다시 가서 자라며 자신도 누웠다 엄마가 눈을 감는 걸 보면서 불을 끄고 나왔다 하지만 분명히 여보라고 했었다 잘못했다고 나의 악몽은 죄책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엄마의 죄책감은 어떤 것일까 5장 엄마도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담 말니 난 엄마의 얘기를 슬쩍 꺼냈다 선생님은 그것이 업무 매뉴얼 중 하나라도 되는 양 다정한 표정을 유지한 채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도 진혜씨하고 마찬가지시겠죠 아버님을 함께 케어하셨잖아요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가끔은 어머니하고 두 분이서 아버님에 관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터놓고 얘기하는 데서 서로의 마음을 보살피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진료실을 나왔다 약은 평소처럼 2주치를 주겠다고 했다 약을 기다리며 엄마를 생각했다 선생님이 말한 건 조금 틀렸다 엄만 나와 다르다 엄마가 훨씬 더 아버지한테 메어서 살아왔다 내가 출근한 사이 엄마는 계속 아버지를 돌봤다 아버지는 혼자 있는 걸 싫어했다 젊은 시절부터 엄마가 어딘가에 가는 걸 매우 싫어하셨다 사촌댁에 일이 있어 가는 날이면 몇 시에 오는지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댔다 그런 사람이 아프고 낫다고 나아질 리 없었다 더 심해졌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길 싫어했다 산책이라도 하자고 할라치면 느닷없이 아픈 데가 많아졌다 결국 엄마까지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엄만 하루 종일 아버지만 봐야 했다 조금이라도 드실까 싶어 아버지가 말 꺼내는 건 어떻게든 해냈다 아주 오래전에 먹어봤다던 고등어 추어탕도 만들었다 고등어의 뼈를 일일이 발라내고 갈아서 추어탕을 끓였다 그래봐요 아버지는 두 숟갈도 채 드시지 못했다 남은 음식은 엄마가 어떻게든 먹어야 했다 아버지는 불빛도 싫어했다 방 날이었다 내 내 아픔에만 골몰에 있는 사이 엄마의 감정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엄마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생각했다 엄마 헬스장이라도 다녀보면 어때 그날 저녁 난 가벼운 어조로 던지듯 얘기를 꺼냈다 선생님은 엄마하고 아버지의 얘기를 나누라고 했지만 그걸 하다간 너무 어두워질 것 같아서 가볍게 꺼내본 말이었다 그래도 진심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계속 집에 혼자 있었다 내가 퇴근을 하고 돌아와야 비로소 얘기 나눌 상대가 생기는 셈이었다 아버지 투병 전 엄마는 오랜 기간 헬스장에 다니셨다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고 건강도 챙겼다 헬스장 나들이는 엄마의 활력소나 다름없었다 다시 헬스장에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래서 해봤다 엄마는 잠깐 생각하는가 싶더니 조심히 입을 열었다 그래도 될까 그래도 될까라니 당연히 되지 엄마의 얼굴이 언뜻 밝아지는 것 같았다 헬스장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었어 엄마는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난 엄마의 대답을 끈기 있게 기다렸다 엄마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네 아버지 그렇게 보내고 금방 나갈 수가 있니 그랬다가 혹시라도 니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길 기다린 거 아니었냐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엄마가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곤 짐작도 못했었다 엄마의 7년 세월이 어떻게 희생되어 왔는지를 아는데 우리 형제 중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도 엄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엄마의 죄책감의 실체가 손에 잡히는 기분이었다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해 그리고 이제 엄마도 바깥 생활 좀 해야 해 그러다 우울증 걸려 집에 우울증 환자가 둘이나 두면 되겠어 엄마가 소리 없이 웃었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눈빛으로 전달되었다 내일 당장 헬스장 가 알았지 헬스비 내가 내줄게 고맙다 난 그 순간 작은 희망을 보았다 이렇게 조금씩 자신만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아버지의 꿈을 꾸었다 악몽이었다 다음날 난 회사에 출근해 반차를 냈다 오후 1시까지 근무한 후 퇴근했다 엄마가 헬스장에 각오 없는 사이 내가 해야만 할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난 곧장 집으로 갔다 아버지의 물건들을 내가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엄마의 방 안에 있는 아버지의 환자용 침대만이라도 말이다 매일 밤 그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엄마의 입장을 너무 생각하지 못했다 요양원에서 총무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한테 연락해 혹시 환자용 침대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다행히 가져가겠다고 했다 집에 도착할 즈음 용달차를 끌고 온 직원이 전화를 걸었다 문을 열어주자 집으로 들어온 직원은 솜씨 좋게 환자용 침대를 분리해 밖으로 끌고 나갔다 매일같이 침대에 누워 진땀을 흘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텅 빈 자리는 몹시도 생경했다 아버지의 모습을 빨리 지워버리려는 날 만약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느끼실까 이해해 줄이라 그냥 내 마음이라도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난 애써 아버지의 빈자리에서 시선을 피하며 밖으로 나갔다 용달차가 떠나고 난 곧장 창고로 들어갔다 거기에도 아버지 물건이 많았다 의료보험 지원도 되지 않아서 제 값을 다 주고 샀던 휠체어가 제일 많은 자리를 차지했다 그걸 사고 딱 한 번 산책하러 나갔었다 즐겁게 다음에 또 나오자고 했던 아버지와의 약속은 거품처럼 사라졌다 아버지는 금세 다시 모든 의지를 잃은 사람으로 되돌아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휠체어까지 딸려 보낼 걸 하는 생각을 하다가 뒷집 할머니가 떠올랐다 작년까지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돌아다니던 할머니가 올해부터는 거의 거동을 못하신다고 들었다 그 집 아들이 할머니 병원 가시는 날마다 업어서 이동하던 모습이 생각났다 혹시 쓰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옆으로 밀어놓았다 그 외에도 잡동사니가 많았다 쓰다 남은 기저귀 링거 때 그리고 화장실 변기에서 잡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진 안전봉까지 있었다 일단 마당으로 전부 다 꺼내놓았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릴 건 그렇게 하고 안전봉이나 링거 때는 스테인리스라서 그냥 밖에 내놓으면 될 것 같았다 어 뭐 이런 것까지 안 버렸어 구석에 박혀있는 검은 봉지가 뭔가 싶어 열어봤더니 아버지가 맞고 난 영양제 링거액 봉지가 찌그러진 채 들어 있었다 질긴 봉지에 담긴 영양제는 아무리 끝까지 맞는다고 해도 끄트머리에 조금씩 남게 마련이었다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되겠지 하는 생각과 함께 도로 검은 봉지에 넣으려던 내 눈에 뭔가가 들어왔다 조금 남아있는 영양제의 색이 좀 이상했다 처음 건 황갈색이라 변색이 된 건 줄 알았다 그런데 다른 봉지에 담긴 건 빨간색 물이었다 뭐 하는 거야 나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든 순간 어느새 돌아온 엄마가 보였다 그렇게 무서운 얼굴은 처음이었다 6장 식사를 하면서 훅깃 엄마의 눈치를 보았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평온한 얼굴도 아니다 묵묵히 숟가락만 움직이고 있는 엄마의 존재는 숨을 막히게 했다 뭐였을까 그 표정은 난 조심히 입을 열었다 엄마 화났어 부지런히 움직이던 엄마의 숟가락이 멈추었다 엄만 조용히 숟가락을 내렸다 그렇게도 열심히 숟가락을 돌리던 건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였단 걸 알 수 있었다 엄마는 나직하고도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엄마의 얼굴은 어느 정도 누그러져 보였다 아버지 물건은 엄마가 치운다고 했잖아 엄마가 혼자 치우려면 고생할 거고 마음도 마음도 좋지 않잖아 마침 침대 가져간다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치운 거야 그래 고마워 엄마가 순간 기분이 좀 그랬어 엄마는 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아버지 물건을 치울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치우고 있는 거 보니까 서운했나봐 난 엄마의 한 손을 잡았다 엄마 마음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그래도 아버지 물건 남은 거 다 치우자 응? 이제 떠나보내드려야지 엄마는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난 엄마의 한 손을 놓고 다시 식사를 이어가려 했다 그때였다 엄마가 입을 열었다 그래도 그래도 창고에 있는 물건은 내가 치울 테니까 내버려 둬 알았지? 난 그때 엄마의 눈에서 푸른 안광을 본 것 같았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난 침대에 누워 컴컴한 천장을 보며 생각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의 링거 봉지에 들어 있는 잔여물의 색깔 그냥 변색된 거라고 하기엔 여러 개의 봉지에 남은 색깔들이 일정치 않았다 특히 붉게 변해 있던 그 색은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과하게 화를 내던 엄마의 얼굴과 창고는 건드리지 말라던 눈빛 난 오늘도 약을 먹지 않았다 약을 먹었다고 해도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은 밤이다 살같이 찌릿찌릿 아파왔다 약한 전기가 통하는 기분이었다 약의 금단증세다 몸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불안증은 마음의 무거운 짐에 더해 훨씬 더 몸을 괴롭히고 있었다 시계를 보았다 밤 열두시가 막 지나고 있었다 아니야 아니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난 오늘 일부러 방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거실을 통해 전해져 들어오는 엄마의 목소리 엄마는 역시 오늘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구나 동시에 지금 엄마가 잠들어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소리였다 난 조심조심 침대에서 일어섰다 약의 부작용 때문에 무릎까지 시큰거렸지만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정수기 불빛이 어렴풋이 주변을 밝히고 있는 거실을 지나쳐 바깥으로 나갔다 한밤에 찬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난 발소리를 죽이고 앞으로 나아갔다 손에 든 휴대폰에 손전등 앱을 켰다 눈 앞 정도는 밝혀지니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창고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직 링거액 봉투는 내가 놓아둔 그대로 검은 봉지에 쌓여 널부러져 있었다 갑자기 엄마가 들어오는 바람에 아무렇게나 바닥에 내려둔 그대로였다 난 그 안에 손을 넣어 링거액 봉투를 전부 꺼냈다 봉투는 총 다섯 개였고 밑바닥에 남은 영양제의 잔여량이 전부 이상한 색을 띄고 있었다 난 핸드폰 불빛을 갖다 대고 한참이나 살펴보았다 대부분 갈색을 띄고 있었다 그것들은 영양제가 변색된 거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런데 그 중 하나는 분명 붉은색을 띄고 있었다 난 그걸 문질러 보았다 모여져 있던 영양제가 이리저리 빈 곳으로 퍼져나갔다 순간 내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다 빨간색 점 같은 무언가 고춧가루?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정상적인 영양제라면 그런 게 안에 들어 있을 리 없었다 그러자 갈변됐으리라 생각했던 다른 봉투들도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머릿속에 불경한 상상이 펼쳐졌다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머리를 내져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펄쩍 뛰며 부정하듯 나는 얼른 검은 봉지에 링거액 봉투를 집어넣고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재빨리 마당을 가로질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잘못했어요 안방에서 나오는 소리에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엄마의 잠꼬대 소리 난 머리를 뒤흔들며 안으로 들어갔다 잠을 잘 수 없었다 시원한 밤공기를 맞은 탓일지도 모르고 약을 먹지 않아서 생긴 부작용일 수도 있었다 금단 증상으로 생긴 통증일지도 몰랐다 머리에 떠오르는 무서운 생각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밤새 몸을 뒤척이며 괴로움에 몸살이 쳤다 아침에 눈을 뜬 뒤에야 몇 시인지도 모를 새벽쯤 지쳐서 마침내 잠들었었다는 걸 기억해낼 수 있었다 거실로 나가니 엄마가 있었다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넌 밤을 괜찮았어 엄만 내가 밤에 약을 먹지 않고 있다는 걸 모른다 그리고 그녀의 악몽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 어 악몽 안 꿨어 그래 점점 나아져야지 엄마는 씻기 위해 욕실로 향했다 엄마는? 응? 엄마는 편안히 잘 잤어? 엄마는 알 수 없는 얼굴로 가만히 날 들여다보았다 잠시 뒤 엄마는 생끝 웃었다 아 그럼 잘 잤지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나는 물끄러미 보았다 날 쓰다듬은 엄마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웃는 모습도 날 걱정해주는 표정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 느낌은 뭘까? 엄마가 내가 아는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리를 괴롭혔다 그건 두려움 같기도 했고 걱정 같기도 했다 어쩌면 불안감일 수도 있었다 난 이 알 수 없는 감정들을 그냥 두지 않기로 했다 알 수 없는 걸 덮어두면 두려움이 된다 난 이 감정의 원천을 확인하기로 했다 거기서 뭘 발견할지 알 수 없어도 그것이 어떤 일을 불러올지 몰라도 그걸 감내할 수 있을지 어떨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막연히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아침 출근길에 몰래 창고에 들어갔다 어느새 영양제 봉지가 담겨있던 검은 봉투는 사라지고 없었다 7장 가정 간호사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했다 아버지의 왼쪽 쇄골에 뚫린 캐모포트를 소독한 뒤 일주일간 맞을 영양제와 작은 병에 담긴 식염수 그리고 주사기를 놓고 갔다 영양제를 한 번 꽂으면 12시간 정도 맞아야 했는데 다른 걸로 교체할 때는 캐모포트가 막힐 염려가 있으므로 식염수를 주사기에 주입해 밀어 넣은 후 영양제를 꽂아야만 했다 어려울 건 없는 일이었다 영양제가 들어가는 속도에 따라 혹은 영양제가 갑자기 들어가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 갈아야 하는 시간은 거의 매일 달랐다 새벽에 영양제가 다 들어갈 때도 있었고 낮일 때도 있었다 그래서 그건 대부분 엄마의 일이었다 만약 엄마가 영양제에 뭔가를 집어넣었다고 해도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지친 얼굴로 출근한다 선망에 걸린 아버지와 엄마 단둘밖에 집에 없다 가정 방문 간호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오지 않고 그동안 맞은 영양제의 봉지는 직접 집에서 버리는 것이다 지친 자식의 얼굴을 매일 보는 것도 눈만 뜨면 헛소리인 남편과 그 배변을 돌보는 일도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는 일도 너무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엄마는 무슨 결정을 내렸을까 엄마가 식염수 주입용 주사기를 버리지 않고 찌개 그릇에 담그는 상상을 해본다 주사기는 찌개 국물을 빨아들인다 그걸 그대로 방으로 가지고 가 잠든 아버지를 내려다본다 엄마는 주사기를 영양제의 봉지에 꽂는다 쭉 흰색 영양제 사이로 다른 색의 이물질이 주입된다 난 머리를 뒤흔들었다 조금 전 상상 속의 엄마는 내가 알던 엄마와 너무나 달랐다 불경한 생각을 한 나 스스로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본 영양제 봉투 속에 이물질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바랐는지도 모른다 아니 솔직히 바랐다 너무 지쳤다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는 걸 난 잊고 있었다 나보다 더 지쳤을 하루 종일 환자만 보고 있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을 또 한 사람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죽음을 바랐기에 나는 죄책감으로 악몽을 꾼다 엄마 역시 악몽을 꾸고 있었다 엄마의 죄책감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문득 든 생각에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인터넷에 접속해 링거와 이물질로 검색을 했다 예전에 어느 아이 엄마가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으로 비슷한 짓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은 아이나 환자를 헌신적으로 보살핀다는 칭송을 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환자인 상대방을 더욱 아프게 만드는 걸 말한다 이 증후군을 알린 여자가 자신의 아이에게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피를 계속 먹여 의문의 토혈을 하고 알게끔 만들었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었다 일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들의 링거에게 세제 같은 이물질을 주입해서 사망케 한 사례였다 둘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하나는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저 살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엄마는 어느 쪽이었을까? 아니 아니 아직은 아무것도 확신해서는 안 된다 진혜씨 이 서류 좀 한번 확인 아 대리님 나는 서류를 들고 다가오는 서대리의 말을 끊었다 저 오늘 반차 좀 써도 될까요? 서대리가 눈을 둥그렇게 떴다 하지만 안 된다는 말을 하진 않았다 아무래도 내 표정이 심상치 않았던 모양이었다 나는 곧장 택시를 타고 은서대학 병원으로 향했다 이 병원에 온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이다 내가 여길 다시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7년의 투병 기간 동안 지긋지긋하게 다닌 곳이기도 했고 아버지가 떠난 곳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난 이 병원에 다시 오고 싶지 않았었다 1층 안내데스크로 향했다 저희 아버지가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요 담당 선생님을 좀 만나 뵙고 싶은데요 담당하셨던 과에 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성함 알고 계세요? 오늘 근무하시는지 조회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성함은 모르고요 응급실로 들어오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응급실에 계셨던 선생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럼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난 살짝 고개를 숙여 문의하고는 뒤로 물러나 밖으로 나왔다 응급실은 별관에 따로 위치해 있었다 그 길을 걷는데 자꾸만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구급차에 태우고 오던 날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눈을 꾹 감은 채 입술을 잘근거렸다 내가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낮이라 그런지 아는 한 사람 편이었다 난 간호사 데스크에 내가 온 목적을 설명했다 신분증과 함께 미리 떼어온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시켜 주자 간호사는 당시 진료를 받던 의사 선생님을 검색해 주겠다고 했다 다행히 해당 선생님이 오늘 근무였다 기다리란 말에 데스크에서 조금 떨어져 멀뚱이 서 있다 보니 의사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다 신호처럼 간호사 선생님이 나를 보자 그는 내게로 곧장 다가왔다 짧은 문의의 후 그가 말했다 진료 내역에 대해서 듣고 싶으시다고요 네 나는 데스크 위에 있던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시 의사에게 내밀었다 그는 가족관계 확인서를 보고는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했다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어떤 게 알고 싶으시죠 돌아가신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급성폐혈증이라고 듣지 못하셨나요 그게 원인으로 사망하셨고 사망진단서에는 병사로 기입됐습니다 그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폐에 염증이 생긴 거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한테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항생제를 써서 나아지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님은 이미 상태가 아주 좋지 않으셨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려 아버지의 CT 사진을 보여주었다 왼쪽 폐 부근에 검게 표시된 곳을 볼펜 끝으로 가리켰다 여기요 음식물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암 때문에 워낙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최대체의 항생제를 썼는데도 염증 수치가 전혀 나아지질 않았네요 난 입술을 물었다 폐로 넘어간 음식물 양이 많지 않았는데 염증 수치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혹시 링거를 통해 이물질을 주입해서 염증 수치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물을 뻔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의사는 더 물을 게 있냐는 듯 날 빤히 바라보았다 난 얼른 고개를 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의사가 바쁜 걸음으로 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색 상복을 입은 한 할머니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 기억해요 8장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비교적 또렷하다 아버지가 입원해 계셨을 때 가끔 탕비실에서 마주치던 분이었다 엄마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난 딱히 인사한 적은 없었다 다만 점심 식사 직전에 데우러 오는 음식들의 양이 너무 적고 초라해서 저걸 드시고도 병관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따름이었다 따로 인사를 하진 않았지만 할머니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입원했던 맞은편 병실의 환자 보호자였다 그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와 같은 식도암이라 기억하고 있다 난 할머니의 상복을 보고 할아버지의 안부조차 물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는 잘 계시나 오히려 안부를 물어온 건 할머니였다 응급실 바로 옆 장례식장 입구에 앉아 난 할머니가 건넨 믹스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있었다 문득 왜 하필 응급실 옆에 장례식장을 설치했는지 동선의 용이함 때문이었는지 꼭 그래야만 했는지 병원에 묻고 싶어졌다 종이컵 안에 든 갈색의 커피를 내려다보면서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셨어요 은제 두 달 전에요 아이고 그렇구먼 할머니는 아버지를 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먼 하늘을 응시했다 다행이구먼 다행이구먼 이어진 의외의 말에 난 할머니를 보았다 그 눈빛이 힐란으로 받아들여졌던지 할머니는 다독이듯 웃으며 커피를 마셨다 내 엄마가 항상 무서워했었다 우리 영감처럼 될까봐 난 마지막으로 보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할아버지는 배 쪽에 구멍을 뚫고 그쪽으로 영양액을 급여하는 위로관 시술을 하고 계셨다 식도암 환자들은 점점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위로관 시술을 통해 영양을 공급한다 대신 죽을 때까지 입으로 물이나 음식은 삼킬 수 없다 늘 물 한 모금 입으로 넘겨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했지 이게 무슨 사는 거냐고 그래도 차마 음식을 줄 수가 없었어 근데 이렇게 되고 보니 차라리 그 소원이나 한번 들어줄 걸 그런 생각을 했다 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당비실에 앉아서 울고 있으면 너희 엄마가 위로해 주곤 했었지 그러면서도 너희 엄마는 무서워했어 병원에서 그 수술을 하라고 할까봐 이렇게 살면 뭐하냐고 울고 소리치는 우리 집 영감을 봤었으니까 할머니는 커피잔에 남은 커피를 단번에 쭉 마셨다 결국 우리 영감이 두 달 더 살았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다 응 죽을 때까지 입으로 물 한번 못 삼켜보고 죽는 게 그때 누군가 장례식장 쪽에서 나와 이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형수라고 하는 걸 보니 할머니를 부르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무릎을 짚고 힘겹게 일어났다 그러곤 내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엄마랑 잘 살거라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이제 아버지는 없으니까 안 아픈 사람들끼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라는 말처럼 들렸다 할머니를 보낸 후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엄마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선 유명 맛집을 취재한 정보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엄마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저녁은 먹었어 먹지 않았지만 식욕이 없었다 난 천천히 걸어가 소파에 앉았다 엄마의 옆얼굴을 보았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금 더 행복해졌는지 난 난 알 수가 없었다 엄마에게 묻고 싶었다 아버지가 보고 싶냐고 보고 싶다고 대답한다면 물을 것이다 아버지가 환자로서 다시 돌아온 데도 좋을 것 같냐고 그럼 엄마는 엄마는 뭐라고 할까 나는 고개를 떨궜다 엄마를 향한 질문은 양날의 칼처럼 나를 찔렀다 나 역시 그 대답에선 자유롭지 못했다 아픈 아버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어떻게 할까 세 명의 가족이 다시 그 지옥을 살아가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미안해졌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없어서 엄마는 아버지의 영양제 링거에 이물질을 넣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단순히 엄마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족쇄를 끊듯 그런 짓을 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 죄책감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나한테 말 한마디 징그러울 만큼 무서웠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었다 엄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적어도 인간답게 살기를 바랐었을 수도 있다 자신의 입으로 물을 삼키고 음식을 씹고 넘어가지 않더라도 고생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다 가기를 바랐었던지도 모른다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처럼 수십 년을 살다가 가야 되는 시점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의 입으로 물 한 모금 먹는 것 따위가 아니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갈 바에는 몇 달 덜 살더라도 일찍 죽길 바랐는지도 왜 문득 내 시선을 느낀 엄마가 고개를 돌려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난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그만두었다 아버지가 보고 싶냐고 아버지가 다시 살아온다면 어떨 것 같냐고 그런 잔인한 물음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물질이 들어있던 영양제에 대해서도 난 얘기를 꺼내지 않을 거다 그건 엄마만의 평생의 비밀이 될 거다 어쩌면 짐이 될 수도 있겠지 엄만 그 짐을 끌어안고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건 엄마의 몫이다 나 나 일찍 들어가서 잘게 피곤해 그래 피곤해 보인다 어서 들어가 엄마가 날 향해 인사한다 난 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엄마는 리모컨을 틀어 틀이를 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볼 생각인 거다 내가 자는 밤까지 틀위 소리가 들려 잠을 방해할까 봐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란 걸 나는 안다 나와 엄마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각자의 죄책감을 안 잊고 살아간다. 작가의 말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편안한 장소여야 한다. 지친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쉬어야 하는 공간, 나만을 오롯이 받아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런 집조차 내 마음이 지옥을 살고 있으면 지옥이 된다. 마음이 지옥이었던 때가 있다. 모든 사람이 미웠고 원망스러웠다. 그러자 모든 공간이 나에게 불편으로 다가왔다. 이 글을 쓰면서 그때를 많이 떠올렸다. 장기 투병 환자 가족의 삶에 대해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이 가지는 분노와 분노한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가족에 대한 슬픔과 원망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들의 절망과도 같은 감정들의 부딪힘에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네, 제가 오늘은 작가의 말까지 붙여서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저희 어머니는 재활이 연세 때문에 힘들어서 투병 중이신 거지만 집에 환자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신께서는 나에게 딱 이럴 때 정혜연 작가의 이 작품 그렇게 살아간다를 읽게 하신 것일까 그런 생각 잠시 했고요. 집에 아픈 사람 있었던 적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극중 인물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하는데 저는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끔 드나드는 가족들은 염려만 하는 거죠. 그리고 떠나면 그립고 늘 함께했던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잡하고 또 층이 너무 다른 그런 여러 감정들이 있겠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이 가장 위험한 곳 집에 실린 작품들의 대부분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원래 단편집을 낭독할 때 전부 다 읽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만 골라 읽다 보니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제가 4개 중 3개 읽어드렸는데요. 나머지 하나가 뭔진 모르지만 제일 재밌는 작품 같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보여요. 근데 안잡이가 3번을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어딘가 섬뜩한데 이렇게 TV 화면 지직거릴 때 혹은 인쇄가 잘 안 된 종이를 들여다볼 때 같은 느낌으로 뭔가가 뿌얘서 제가 이해를 해야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라 작가의 반송사유라는 작품이고요. 이 정보라 작가는 영국의 유명한 북허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에 선정되었던 만큼 필력을 엄청 인정받는 작가입니다. 2022년에 저주토끼라는 작품으로 후보가 됐었거든요. 그 외에도 붉은 칼, 문이 열렸다, 죽은 자의 꿈 등의 장편소설이 있고요. 저주토끼, 아무도 모를 것이다, 여자들의 왕 등의 소설집을 펴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작품으로 처음 만났던 것 같긴 한데 암튼 이 주고받은 이메일만으로 그것도 1대1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물론 주요인물들이 주로 주고받지만 이메일 내용으로 뭔가 섬뜩한 걸 그려냈는데 안자비의 지적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서 제가 낭독은 포기하였습니다. 자, 이 책, 저 오늘 책 광고하네요. 당신이 가장 위험한 곳, 집. 출판사는요? 엔드 출판사입니다. 영어에 그리고, 엔드. 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도서관이든 서점에 가셔서든 읽어보시길 권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 좋아요, 댓글, 구독, 공유, 알림 설정. 이거 부탁드려야 되는데. 아, 그리고요. 쿠팡이라는 데서 물건 자주 사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요. 저는 인터넷 쇼핑도 할 줄 모르는 컴맹이어서 우리 집은, 아니 저희 집은 그런 거를 다른 가족이 해주는데요. 아무튼 난 쿠팡에서 물건 자주 사 하는 분들은요. 안자비에 왜 그 상품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그 상품을 사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몇 개 걸어놔야 돼서 아무거나 저렴한 걸로 클릭을 해놓은 거고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쿠팡에서 쇼핑을 하시게 되면 유튜브에서 얻게 되는 마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진이 만약에 100원이다. 어머, 그러면 안자비 채널에 6원을 준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안자비 수거한다고 좀 도와주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나 하셨다면 쿠팡에서 물건 사실 때 안자비 링크 타고 들어가서 쇼핑하시면 된다. 손해보시는 거 전혀 없고요. 제가 이 광고 링크를 단 이유는 가격 비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변에. 그랬더니 전혀 더 비싸지 않다. 오히려 최저가인 경우가 많더라. 근데 물론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상품을 제가 비교해본 건 아니니까요. 왜 마트에 가도 그렇잖아요. 두 개 묶어놓고 합이 한 개보다 뭐지? 제가 계산을 못해서 아무튼 싸보이게 해놓고 더 비싼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확인해보시고 저렴하다 그러면 안자비 타고 들어가셔서 쇼핑하셔도 큰 도움이 된다는 구차한 말씀까지 드렸나이다. 네. 우리는 안자비 독서 가족으로서 늘 양자 얽힘 속에 함께하면서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죠. 네. 안녕히 계십시오. 어... 어... 감사합니다.